지금이야 진베영이 나잇살먹고 넙적해져서 여친이였지만 젊어서는 미남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말이요 지금도 미남이 누가오면 지금은 추남인줄 알겠네 추남 아니에요 개소리하지 말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동전 아끼자 아니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 영영말 못하게 해줘 하하하하 하하하 농담 어 어 이거 되게 좋은데? 정보 추남이다 더 말할게요 야 이거 완전 사기인데? 얼박한테? em 동전 아냐 일부러 뺀거죠 영생을 이제 자괴감 느낄까봐 요거까지 걸면 상대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어 그래서 도로를 보고 요거까지 걸면 1코 주문이기 때문에 상대가 증발을 의심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이거를 그냥 교회 누나로 뺏어가거나 고통으로 잡고 본체 때리다 죽을 수 있다 19금 얘기하면 그게 3개 안 때리네 안 때리네 안 때리네 어허 누가 지금 자괴감 소리를 내었는가 야 장난아닌데 이거 쓰고 이거 쓰면 2코스로 불작 쓸 수 있어 이거는 사제 주문 발견지 쟤 체력 30이에요 치우 그러다 나 ibil k 띄어봐용 아 오케이 왔다 이건 왔다 뿅 짧아 빠빠이 주억 없음 말하지말던가요 뿌어어어어 흫 이 먹거리에 축복이길 오케이 야 이걸 불작 또 채울 수 있다 요걸 불작 또 채울 수 철수형 목소리 딱 깔고 너 정신차려 라고 한마디만 해봐주세요 흐흠 야 정신차려 아 아니야 한장만 쓰는거야 다음주문이야 다음주문 왜 킬각이야 한장인데 대답하게 대답하게 신호는 한도요 그 땅걸로 책임을 넣을게요 그 집에서 물었잖아 그게 왜 궁금하냐 진짜 아만보드씨 아니 하 진짜 여러분 되게 아만보 아만보드씨 굳이 나 급하게 할 필요 없어 딜 충분하잖아 상대가 상대가 이 카드는 예상 절대 못한단 말이야 이거는 직 사재 카드도 아니고 예상할 수가 없어 그리고 얘도 태고의 문양으로 갖고 온거고 자 다함튼 킬각이죠 다함도 20 데미 쓸 수 있죠 아이쿠 이세라 쓰셨어요 이세라 쓰셨구나 아 이세라 쓰시는구나 잘했어요 그건 이거적으로 이거지覺得 내가 정신차려 아 이거 유튜브 각인데 아 편집자한테 욕먹겠다 아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편집자님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2 Ok 아아아아아아 하아.. 유튜브가 만들고 싶으면 에밀리를 해외 걸짓을 하고 그럼 아.. 아 멍청이 아 멍청이 멍청이 아 멍청이 아 이게 뭐야 그. 그.. 를